달달한 방탄!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냄새가 나는데요? 더운 냄새가 납니다. 덮고 캥이야. 오늘 달리알광산을 빨리 여기를 탈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달리알광산의 지점은 방탈출이에요. 방탈출! 방탄소년단의 방탈출! 우리 정원에도 한번 왔었죠? 그렇죠, 했었죠? 진바, 지민이 먼저 뽑아볼게요. 날 믿어. 자, 진지민 갑니다, 진지민. 오빠, 날 믿어. 이게 테마 거죠, 테마. 자, 하나, 둘. 짐? 하나, 둘, 셋. 찜질방 알바. 찜질방 알바? 아, 좋은가 보다. 점잖은 꿈속의 소녀다. 오, 어떻게 알았어? 저기 적혀있어요. 야, 나 찜질방 가기 싫다. 아, 내가 볼 때 찜질방 알바는 엄청 더울 것 같은데? 나 죽음 더워. 아, 이렇게 입고 온 게 자체가 약간 조금... 나도 옷도 벗으면 되지. 더워서 빨리, 빨리 탈출할 수도 있어. 오,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자, 일단 뭐 이렇게 테마는 정해졌고요. 우리 한번 어떻게 팀을 나눠나요? 뽀귀지. 먹어봐. 먹어봐. 어디가 난이도가 좀 났나 봐요, 세 명짜리 팀이. 자, 하나, 둘, 셋, 하나, 셋. 바꾸기 찬스 있나요? 자, 바꾸기 없습니다. 그냥 갑시다, 오늘은. 바꾸기 없습니다. 아, 이미지. 바꾸기. 바꾸기. 자, 하나, 둘, 셋. 잘못 바꿨어. 내가 잘못 바꿨다고 했잖아. 내가 잘못 바꿨다고 했잖아, 인마. 꿈속에 소면. 뭔가 겁... 아, 나 왜 찜질방이야. 우리가, 우리가 내면하게... 각 방에 들어가시면 문 옆에 모니터가 있어요. 아하. VCR이 딱 끝난과 동시에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비싸네. 그러면 모두 다 인지하셨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가나요? Let's get it. 달려라, 방탈 외치고 갈까요? 달려라. 방탈! 방탈, 방탈. 방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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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탈. 아니, 장자가 아니야. 장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저 장자가 얻으려면... 자, 이걸 풀어야 돼. 장자가 얻으려면, 맞지, 맞지, 맞지. 얘들아, 내 생각엔 이건 모서리 개수야. 0, 4, 5, 3 가볼까요? 오, 형 이거 아니에요? 가볼까요? 어, 모서리 개수 맞다. 0, 4, 5, 3. 절대 아니에요? 잠깐만, 이거 아닌가 봐. 0, 4, 5, 3 아닌가? 아까 0, 4, 5, 3인데? 1, 4, 5, 3인가? 얘들아! 높이, 야, 저거 뭐야? C2, 1. 이게 뭐야? 얘들아, 얘가 높이 스타트가 뭐가 있어, 얘기로 해. 얘들아, 나 누구랑 말하니? 네? 잠깐만, 누구랑 말하니? 아니, 아니, 그거 건드리면 안 되고, 지금 이거부터 풀어야 돼, 야. 어? 어, 야, 이거 봐봐. 이거랑, 이거, 이거가 여기 그려져 있어. 그래, 막 맞잖아, 높이 스타트 5. 저런데? 봐봐. 그건 이거 푸는 거고. 이거 메뉴. 야, 이거 뭐야? 그러니까, 그거 풀고 있어야 해, 형이야. 야, 잠깐만, 뭐, 잠시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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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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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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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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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내가 0부터! 야, 지훈아, 이거 알겠어? 야, 내가 0부터. 내? 맨유 이건데. 나 9990 가까이 해 먹을게. 이거 전 합치기 온구나, 설마? 우리 도로시 꿈속에 들어가야 된가? 뭐야, 이거 시작한 거야? 그런가 봐. 중요하나? 옆에는 고민이 형 하나. 간단하네. 이게 중요한 날. 근데 중요한 날은 보니까 생일. 그러면 생일이 도로시의 중요한 날. 아빠가 안 와서 슬픈 거네. 생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 아빠가 하루 늦게 왔지만 도로시와 생일을 놀아줘서 행복했다고. 2016년 8월 14일이 도로시 생일이네. 2016년 8월 14일. 0814. 아니지. 2016 0814. 아니지. 아니지. 814 해봐 일단. 0814. 아니야. 이게 아니야. 왜냐면 생일이 2016년일 리는 없잖아. 얘가 몇 살인지가 0814는 아니잖아. 아니지. 패스워드 샷. 그렇네. 그렇네. 형! 우리가 샷 등록해가지고. 내가 뭐 만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맞춰서 그런 거야. 모든 버튼을 만져본다. 자 봐봐. 초록색 버튼 있네. 이게 4개 3개. 5개 4개인데. 여기에 맞는 걸 찾아야 될 텐데. 그게 없으니까.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나 근데 이건 갇힐 것 같아. 무슨 버튼이지 저게? 이럴 때는 빨리 해야 돼. 네 저기 그 저희 그. 중요한 날 풀어가지고. 초록색깔 버튼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알겠습니다. 자 봐봐. 여기 고민이 형하고. 여기 버튼이 있어. 두 개 두 개 해당하는 걸. 누르래. 아 저 손톱. 손톱.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반대로 돼야 되는데. 어 됐다. 어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아 됐다. 일단 시간 좀 있으니까. 전화 나 좀 알아봐. 아. 빨간색으로 물로 돌아가는 거 같지 않냐? 이게 높이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이걸 먼저 풀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 이거. 고장난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 물어보죠. 아 물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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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저 하나. 첫 번째 문제 한 번만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메뉴이요. 이럴 수가. 왜. 4516. 나와. 4516이 뭐. 아 316인데. 아 316이요. 아니 앞에 글자 따봐요. 4516. 아. 아 대단한데. 매트. 이제 매트 확인해보면 뭔데요? 그러니까 이 따따 따따 딴데. 그게 저거잖아. 근데 이 이 이 이것부터 푸는 게 맞아? 일단 다른 이거도 한 번 해놓은 거잖아. 이거부터 풀라는 거잖아. 이거부터 풀라는 거잖아. 모르겠다 아이가. 어 형 아까 여기. 이거 아까 그 동산 그건에 갖다 놓자. 돌오시는 길을 잃었다. 너무 무섭다. 한쪽은 뾰족한 산이고 한쪽은 둥그런 언덕이래요 산과 언덕은 닮았다 대칭을 이루고 있다 나는 산과 언덕으로 둘러싸인 정중앙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머리 위에 나를 닮은 별이 떠 있다 머리 위에 나를 닮은 별이 떠 있다 그러려면 이게 이렇게 대칭이 돼야 되고 이렇게 대칭이 돼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대칭이 돼야 되고 이렇게 대칭이 되면 뭔가가 될 거야 대, 대, 뭐란데? 도로시 도로시 머리 위에 자기를 낳으면 별이 있다 여기에 별을 올려놔야 되나 보네 여기 별, 나를 닮은 별자리를 찾으면 안 돼요 8월, 아까 8월 24일이었잖아 8월 24일이었잖아 2016년 8월 14일이 도로시 생일이 있네 8월 24일이 뭐냐면 이거야 오, 이거 떼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10초씩 줄어들어 왜요? 나 찍어봐 68, 68, 88, 78, 98 아니야? 근데 아니야 이게 힌트 쓰면 줄어든다 했나? 우리 보고 10초씩 줄어들어 벌써 15분 지났다 8, 8, 9, 8 이게 뭐, 왜 이건 다르잖아 이게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10이 뭔데? 오, 87 열었어 10, 87이였어, 거꾸로 했어 10, 87이였어, 거꾸로 했다고? 나 이제, 어 어떡해? 이거 한 거예요 86, 87, 88, 89던데? 오! 오! 좀 쩔었다 자, 이거 이 안에, 뭐, 어디서 나왔는데 이거? 여기, 여기에서 나왔어요 아, 이거랑 같이 나온 거예요? 자, 좀 물어보자 써보자 아, 몰라, 다 써 그냥 여보세요? 네, 저희 저희 그거 메뉴랑 10, 100, 100, 이거 두 개 열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어, 저 그렇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하나 아, 그래요? 맞아요? 그 다음에 초등한 색은 확실히 아, 네? 그 다음에 무슨 색? 내가 한 거 맞아 뭔데? 초등색 두 개 아, 여기 스타트 있길래 여기부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싶었거든요 이게 뭔데? 미루 마지막 뭐야, 마지막 뭐야? 이게 미루래요 이게 미루래요 그러니까 이 방향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미루래요 위로, 옆에 밑에, 옆에 밑에, 옆에 위에, 옆에 위에, 옆에 아, 잠깐만 어, 됐다 아, 이거 어떡하네 형, 열었어 열었어? 열었어? 어떻게 열었어? 저물세 있으석 1번 1, 3 초록색깔하고 또 다른 거 열어야 돼, 나보다 뭐야, 뭐야 눈 감아 눈 감아 저거 아냐? 오, 열었어 가는데, 이제? 오 아, 여긴 뭐 하네 야, 빨리, 빨리, 빨리 야, 시간이 안 돼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높이, 높이 머리 위에 나를 닮은 별이 또 했다 머리 위에 나를 닮은 별이 또 했다 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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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등 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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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등 저게 빠진다는데 왜 안 빠지니? 별이 빠진다고? 아, 야 잘못했네 사자 다리네 왜 사자 다리지? 얘를 머리 위에 아, 8월 14일이네 24일이 아니라 방금 대칭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록불 들어온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걸 깨웠으니까 초록불이 들어오고 대칭 왜 바꿨어? 아니 이게 아까 얘를 바꿔봤거든요? 여기 계승은 됐는데 이거 이렇게 따야 될 거 아니야? 아 이거 아까 바꿨다 이건 막 바꿨다 왜? 그냥 여기에서 오 이렇게 봐요 와 이거 맞는다 오 야 너가 맞았네 이게 맞는다 너가 맞았네 형 이제 어떻게 해? 형 형 형 형 열렸어 열렸어? 근데 열리게 합시다 야 열렸어 열렸어 나 맞았네 형 이제 어떻게 해? 그래 그 아까 뭐 껴서 한다는 형 그리고 이거 이게 껴서 한다는 그거 아니야? 이건 뭐야? 이건 뭣이야 이건 뭐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아 이게 거꾸로 보이네 이게 거울로 하는 거구나 거꾸로 보여? 이게 이게 지금 거울 큰일 날 큰일 날 이거 보면 거꾸로 보이는데 이게 이게 뭐 어쩌자는 거지 이게 저를 뭐 꽂아야 하는 거 아니야 어디? 어 이거 오 이거 딱 맞는데 뭐야 뭐야 오 이거 딱 맞는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대박 야 야 야 야 야 꼼치니까 올라와 뭐야 이거? 와 대박 야 야 이제 이거 하면 되겠네 손톱을 한 곳만 다쳤다 손톱이 형이네. 이 중에 하나만, 이 중에 하나만. 내가 읽어줄게요. 손목은 세 곳이 다쳤다. 손톱과 손목은 가장 길게 연결돼야 한다. 피부와 비늘은 다치지 않았대요. 여기에서. 오, 열렸다. 오, 깜짝아. 나 진짜. 사람이 있었어. 이게 더 놀라. 순서가 또 뭐 있나 본데? 이거네. 자, 봐봐. 이게 이렇게. 날개가 위에. 그리고 이거부터 위에 첫 번째로 꽂고. 위에 꽂고. 그럼 얘가 이렇게 다 뭐. 그게 그 중인가 본데? 오, 열렸어. 오, 열렸어. 사장이다. 사장이다. 이거네, 다음 비밀번호가 그거네. 사탕은. 사탕은 5개.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3이다. 3. 2. 3252. 3252. 맞아? 숫자야? 3252. 야, 안 열려. 아닌가 봐. 이럴 때는 힌트지. 야, 다다하다. 첫 글자. 보컬 2에 2. 2. 일기장에 1. 사탕에 4. 팔찌에 8. 2. 1. 4. 8. 이러면 퇴수랑 끝 아니야? 아니요, 도로 씨가 안에서 잠들고 있어. 이렇게 깨워요. 5. 와, 여기 생각보다 많다 야. 야, 여기는. 오, 12. 높이 여기 있어. 지금 매트를 보면서 해야지. 아, 보고 올게요. 매트를 보면서. 야, 매트 가져와봐 그냥. 가지마, 가자. 기다려, 기다려. 저게 3이야. 형. 근데 6이고 12가 말이야, 저게. 저 밑에 3도 있어. 이거 해. 여기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봐봐. 내가 3에다가 6, 여기로 가면 10이야. 형, 12. 이거 9. 6, 3. 지금 씨를 방향이 있네. 그럼 저거 1이야. 1, 1. 그리고 아까 그거, 아까 그거. 이거, 이거, 이거. 야, 이거, 이거 몇 시야? 이거 10시야. 아닌데? 10시 맞나? 10시 맞나? 네, 10시 맞는 거 같아. 그러면 10시랑 1시야? 네. 1001, 1001. 1001. 아, 아니죠. 아래로. 잠시만, 잠시만. 이거. 아래, 오른쪽. 아, 이거 높이에 따라서 이거 순서하... 여기, 이거 보고 하면 되겠다. 어, 여기서 그 다음 높이. 야, 힌트 써야 될 거 같아. 힌트 써. 네. 지민아, 너의 상당에 힌트... 10시 맞아. 아,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아, 그래? 야, 10시 맞아고 봐. 근데 이거 불가마 열었거든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저기 10시 1분이 그럼 맞는데 뭐야? 안 해가지고 그러는 거지. 야, 지민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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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지민아, 네가 듣는 게 나을 거 같아. 자, 빨리, 빨리, 빨리. 지민아, 빨리. 이거, 이거, 이거 알려달라고 했거든, 매트? 이거, 이거, 이거. 매트, 매트. 아, 그 매트에 그려진 거랑 그리고 방향키 상자잖아요. 지금 이거랑 이거랑... 근데 그거 높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그 높이에 따라서 이거 숲 그거 매트에 적힌 걸로 방향해가지고 풀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감사합니다. 그 밑으로 4칸이어도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아, 감사합니다. 아, 맞아. 내가 한 거 맞아. 아, 이렇게 하는 거였어. 아, 맞았어.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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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 네, 땄어요. 비싼 빰븐한 룸을 지금 인스테이션이 해약하는 룸을 다운 건 처리난 룸을 매트에 적힌 후 내가 한 거 맞았어. 여기 있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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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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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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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9, 2 6 아니에요? 1, 3, 6이 아니야? 일단 아이스방도 여자 1, 3, 9, 2, 5 이거 9인가? 아, 이거 뭐 있네? 이거 뭐가 그려져 있네? 어, 이게, 야 이게 그 색깔인가 보다 와, 이거 생각보다 많다 야 야, 제가 도래식에 가끔 엄마, 아빠가 재밌는 순국을 해준다 난 항상 라벤더 뒤에 숨었다 난 항상 라벤더 뒤에 뭐가 있다는 거야 이게 라벤더인가? 어, 그거 뭐 해서 열어야 되나 본데? 아니, 라벤더지 여기 또 뭐 있네? Do you love me? Yes, 너 나 사랑해? 여기 영어가 다 써있는데? 앞글자 빨간색으로? 이거 이건 L, D, K 이걸로 무슨 문장이 만들어지지? 여기가 다 그거야 다 써있어 다 써있어 방 개수를 떠나서 너무 어려워 아니야, 이 정도면 굉장히 쉬운 거야 원래 한 방 탈출하는데 40분씩 걸려 아, 40분이야 총 2방이니까 대부분 못게 대부분 못게 어, 야, 여기다 하는 거네 이거랑 아, 여기 있네 근데 이거를 거울로 딱 봤을 때 얘가 W 어, 그렇네 W 아, 그렇네 맥 꼭대기 W 맥 꼭대기 W W가 없어 W가 그러면 없었는데 이게 W잖아 근데 이건 어찌봐도 A므로 잡으면 안 돼 W 이게 W가 되고 얘가 G가 돼야 돼 근데 G 아, 뭐 어찌봐도 D W W W W W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형, 이거 불빛을 왜 나는 볼까요? 뭐? 거기에 이따 앉아서 뭐 보래 의자에 앉아서 여기를 바라보면 뭔가가 된다는 거야 이게 그 색깔인가 보다 이게 그 색깔인가 보다 아, 아, 1, 3, 9, 2 1 3 9 어? 오, 야, 왔어, 왔어, 왔어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 열렸어, 열렸어 오, 열렸어, 열렸어 오, 이거 여니까 열렸어? 아니, 1, 3, 6, 2 아, 6이었어? 하하 이게 구라고 하기에는 6이잖아 1, 3, 6 오, 야, 왔어, 왔어, 왔어 오, 열렸어, 열렸어 오, 이거 여니까 열렸어? 아니, 1, 3, 6, 2 아, 6이었어? 하하 아... 1, 3... 형, 형. 형, 형, 형. 이거 이 모양 아니야? 이 모양 아니야? 오, 형 그러네? 그럼 여기서 모양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여기서 끊어진 걸 이렇게... 1, 2, 3, 4, 5, 6, 7 이거 아니야? 맞을 거, 이거? 맞을 거 같은데? 이게 그냥 이게 끝이야? 이 기호 문자는 뭘까요? 아, 이거 순서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뭔가 써있어. 얘네랑 얘네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순서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기에는 뭐 장치가 없네. 어, 여기 있네.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있네. 아, 여기 있다. 얘가 여기. 얘가 여기. 얘가 여기. 위에 올려놔. 어, 이거 뭐 등장하는 거 아니야? 아, 저기 여기. 이거 왜 빨간 거 없어졌던데? 이거 왜 빨간 거 없어졌던데? 이거 센서야. 여기 앉아서 이따가 저렇게 보면 뭔가가 열린다는 거야. 한 번 앉아볼게요. 나도 앉아볼게. 앉아볼게. 어? 어, 왜? 아, 아니. 어, 나쁜 사람이야. 나도 앉아볼게. 앉아볼게. 어? 어, 왜? 어? 어? DMK. DMK. 어? 야, 너네 앉아있어. 너네 앉아있어. 너네 앉아있어. 앉아있으라고 너네. 여기가 O. D가, D가, D가 맥퀴 땡이. D가 맥퀴 땡이.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봐. 이거 뭐야? 야, 앉았다. 다시 일어나. 형. DM이에요. 앉아봐, 일단 앉아봐. O. O. X, X, 여기 X. 밑에 X, 밑에 X. 아, 한 명씩만 해 줘. 서 봐, 서 봐. 하나, 둘, 셋. O. 뭐야, 나 못 봤어. G. D. M. K, K, K. 형, 맨 K 맞아. 형, 맨 처음 위에가 D. D. 됐다. D.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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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버튼이 있어. 살 뻔한데, 이거. 아, 지금 잠깐, 시간 더 없는데. 10초, 어차피 10초밖에 안 됐어. 우리가 두 개밖에 안 썼죠. 지금 세 개 썼어. 아, 이건 큐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건 거 같아. 이거 여기 써있던데. 수도관 버리고. 이걸로 이거 열 수 있나 보네. 그러면 저는 저거 이거 해볼게요. 그럼 이거 해 볼게요 10시 1분 맞는데 왜? 10시 1분이요? 어 왜냐면 저게 10이고 저게 1이거든 그럼 1, 0, 0, 1이잖아 1, 1, 1, 1, 0, 1, 0, 0이 안 돼 해봤어 해봤어 딱 딱 오케이 야 오케이 야 이거 뭔가 느낌 있어 느낌 있어 1, 2, 3, 4 3, 4 4, 4, 5, 6, 7 4, 6, 7 오른쪽, 밑에, 4 도전이야 와 진짜 이게 맨 마지막이라 집에 왔어? 아니요 잠시만요 열었어요 열었어요 열었어? 우와 취미 역시 취미야 여기 맞춤 건가 보다 잘한가 보다 이거 뭐야? 맞춤 건가? 역시 저 형작이에요? 아 이게 하나 조각이 있어야 돼 조각을? 조각을 여기서 여다 보다 그렇지 야 이거 힌트 가자 우리도 힌트 쓰지 안 되겠다 힌트 써 이제 힌트 써야 될 것 같아 어떤 거 열어야 될까요? 이거 열어야 되는데 다음 거 이거 열어야 되는데 저희 그거 불가마 들어가서 시간으로 보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게 내가 봤을 때 얘 아니야? 아닌데? 아니야 이걸로 이거 다 풀었잖아 형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오 약간 신경 쓰였는데? 왜 여기 LF 그게 있구나 한 명은 요쪽을 봐야 되고 한 명은 요쪽을 봐야 되고 보는 시선 요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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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럴듯해 방향대로 얘네를 다 놔 보자 얘네를 이렇게 쳐다보게 뭐야? 제가 한 번 그거 갖고 올까요? 힌트? 야 너 힌트 드릴 거면 제대로 기억해서 와야 돼 네 뭔가 분명히 어 야 이거였어 하하하하하 이거였어 이거는 여기 있고 얘 얘 얘 얘 얘 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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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 얘 얘 얘 붙이는 애 붙이는 애 얘를 W W 그래 R야 R 이거 왜 형 어 여보세요? 제가 통화하는 도중에 다 열었대요 여보세요? 제가 통화하는 도중에 다 열었대요 6개의 거울을 등지고 이거를 봤을 때 이 모양이 나온다는 건데 형 6개의 거울을 등지고 뭐 시기야 하는데? 얘랑 어디 갔어? 얘랑 이 얘가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얘랑 얘 무음표가 뭐지? 저거랑 저거는 무엇일까네 얘는 얘는 아 여기 얘는 이렇게 빨리 어 저 들어왔다 보여 어? 아 그러네 이 버튼이 또 뭐 중요할 거 아니야 이제 여기 있네 W 여기 있네 W 그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고 화이트 순서대로 누른 거지 이거 순서대로 화이트 따 따 따 따 자 갑시다 W W W W W Y B 블루 R R G 이게 말의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지 신사숙년 나랑 결혼해줄래? 야 형 그냥 의자 앉아봐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섯 개 고를 등지고 해서 자 우리도 힌트 쓰지 않는데 힌트 써 이제 힌트 써야 될 거 같아 어떤 거 열어야 될까요? 이거 열어야 되는데 다음 거 이거 열어야 되는데 저희 그거 불가마 들어가서 시간으로 보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네 내가 볼 땐 이걸로 해서 이게 뭐야? 5분이었어 5분이요? 1이 아니라 5분이었어 5분이요? 이게 1이잖아요 1시 방향이 있었잖아요 1시 방향 가르치면 5분이래요 1시 방향 가르치면 5분이래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러니까 우리 1분이 어떻게 될까 아 맞네? 아 진짜 오케이 이 생각을 못하냐 자 패닉 찜질방 이제 열어야죠 4103 가자 핵 단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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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뭔데 뭔데 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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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방 아이스방 이거 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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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떤 게 위인지 알아야지 이거 위 위 야 왜 4102 방이야? 여기 적혀있었어 아 적혀있었어 어 됐다 뭐 열렸어 열렸어 방금 열렸었어 뭐 열렸어 아 지금 잘못했어 아 지금 북효였잖아 북효였잖아 어? 글래? 어 그 위 아 저기 방금 써요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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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었어 어 뭐가 나왔어 뭐가 변화가 있을텐데 문 열린거 아이가? 아니네 어 야 얘들아 아이스방 온도가 떨어졌어 우와 우와 와우 야 와우 야 나이스 나이스 남준이 남준이 한 건 했다잉 온도 조절이야 고마워 뭐야 아 나 큰일 났다 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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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야 이거 숫자 이거 개수대로 내 개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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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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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지? 형 우리가 앉았을 때 불빛이 하나하나씩 들어왔잖아요 어 그 순서래요 아 알겠다 자 여기 불 들어오는 순서대로 저거 여기 불 들어오는 순서대로 저거 얘기부터 1 1 2 1 2 3 4 5 6 개수대로 자 동그라미 동그라미 몇 개야 동그라미 두 개 두 개 그 다음 사각형 두 개 사각형 두 개 2 2 2 얘들아 잘 보면 모양이 달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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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이거 끼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네 그래 끼워 오야야 오야야 아 4 4 4 아 이거 1 1 세모 3 8 8 8 아 이거 2 2 별 뭐예요? 별 4 세모 3 세모 3 사각형 사각형 2 2 2 2 1 4 3 아 열었다 저기 1이 뭐야 1 R Y R Y 이거 R Y W R Y W 이거 R Y W B R Y W B 이거 R Y W B W R Y W B W R Y W B W R Y B W R Y B W 지겠네 자 한다 R R Y B W B W 아니에요? W W Woo R Y R Y W R Y C 뭐가 있어? 이 지금 아 이겼다 아 이겼다 아 이겼다 4 3 2 2 2 2 2 1 2 4 3 아 여렸다 저기 1 2 4 3 1 2 4 3 아 7 2 4 3 7 2 4 3 됐다 아 야 아 야 자 뭐야 밀어 열려 첫 개 그 사다 봐요 불가마 운동 올라왔어 46.87도 사립팔치 불가마 사립팔치 뭐야 열었잖아 다 열었어 아 여군가 보다 간다! 아아 안팔하냐 아아 여기서 간팔치야 우리가 야 방금 나오는 거 들었거든요 방금 나오는 거 들었어요 방금 나오는 거 바깥이 먹었는데? 우리 다 썼어요? 다 썼어? 아니야? 둘 다 하나도 안 썼어요 오 진짜? 근데 좀 많이 쉽던데요? 아아 아쉽네 이게 바로 크라우스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2분밖에 차이 안 났네 어딜 비빌려고 그래 뭐야 윤경호 손아줄래요? 같이 비벼 같이 비벼 형 형 가운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도 해야 돼? 어딜 비빌려고 해? 이해가 안 돼 재밌었네요 김지왕이든 뭐든 잠자는 꿈꾸는 소녀든 맞아 재밌었던 거 같아요 너무 재밌었는데 자 그럼 아 그래서 잔잔한 꿈속의 소녀팀은 선물을 받아gt 와아 개봉하시죠 개봉해? 터진진한다 오야 좋아 보인데 오야 오오오오 перев 제가 볼 때는 이거 누구 한 명에게 몰 구아이즈러 몰아야 됩니다 나도 게임을 안 해가지고 저도 게임을 안 해가지고 이거 핸드폰... 이거 핸드폰을 연결할 수 있대요 이건 진영이 이건 진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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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어요 핸드폰을 연결해서 게임 할 수도 있어 솔직히 나 혼자 들어갔면 못 풀었을 걸? 야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좋네, 아쉽게. 진짜 아쉽다. 이모찬이 좀 아쉽다. 진짜 안 하니까 모르겠더라고, 나는. 근데 이게 또 다 같이 하는 게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야, 그럼 지민이 형이 한 칸 했어요, 우리 팀은. 아, 중간에 멤버로 오더라고. 역시 리더. 이야, 달래라 박사는 다음에 되겠습니다. 달래라 박사!